워이밍 제 의상의 키포인트는 너무 많지만, 지금 보기만 해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워이밍에도 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분명 이름을 지어줬는데 핫코! 핫코짱이에요. 핫코짱. 여기에 연희 언니가 지어준 건데 핫재코 하고 있어가지고 핫코짱입니다. 이 친구를 메고 아마 이제 무대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인트! 베레모가 완전 포인트인데요. 제가 원래 베레모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쿨룩 느낌의 베레모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제 최애 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베레모랑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포인트! 마음에 듭니다. 아, 소유사에요. 맛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떡볶이! 치즈추밥! 너무 웃잖아. 여기는 붕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 핑크 머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 쉴 타래가 되었어요. 진짜! 진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색이 안 나왔었어. 원래 원래 찐했는데 고생했어.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내가 진짜 걱정했잖아. 핑크 머리.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전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언니 혼자 걱정. 진짜. 말 좀 해줘. 그럼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 안 주면서! 원래 근데 핑크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저는 제가 아닐 줄 알고 아, 핑크 누구예요? 이랬는데 갑자기 메인한테 너예요! 저요? 저라고요? 이랬단 말이죠. 인형 닥터. 한 지금 3주간 탈색을 갖춰오는 거 전세까지 완성됐어요. 고생한 보라 뭐예요? 첫 번째 착은 다가클룩 스클룩? 근데 한 명씩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일단 베레르노스 저는 이거 그리고 꾸밀 수 있는 악살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소희님 복실이요? 소희님 가방 이거 보여줬어요? 포인트 보여줬어 보여줬어? 카코 카코? 언니는요 언니의 컨셉은 리본 리본 리본인데 뭔가 발레 룩과 학교 스클룩에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캐치들 안녕! 시은이에요. 오늘 좀 뭐랄까요? 쎈언니. 저 쎈언니래요. 저 쎈언니. 우리 캐치들이 엄청 원했던 교복도 입고. 미영 언니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그냥 들킨 것 같아요. 이미 그냥. 그래서 그냥 대놓고 찍으러 가겠습니다. 저 쎈언니. 쎈언니 까지. 물. 손 좀 업한테 줬어. 타고 있는 느낌 뭔가 두 편한 줄 알지? 미션 성공. 미션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 영광이다. 아 마음을 모르는 미션이 있었던 거야? 언니. 짠. 캐치 이번 컨셉이 약간. 캐치들의 마음을 스틸하는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스틸했어요. 어때? 스틸했어요? 앞으로도 스틸할 거니까 긴장하라고. 응? 다음에 다시 올 거야. 긴장하고 있어요. 마음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varies. 할 부분. 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토끼가 있어요. 귀엽죠? 저랑 똑같은 리본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싫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만두머리를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약간 안녕 자두야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 스쿨룩 컨셉이니까 또 이 자두머리를 하고 피츠들의 마음을 훔치러 가보겠습니다. 쉬쉬쉬. 머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컨셉이 계속 귀여운 것만 아니라 조금 멋있는 팀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귀걸이도 봐요. 약간 게임 캐릭터 같지 않아요? 이거? 오늘은 붐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 걸로 해?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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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공했어요. 쉽죠. 제가 하면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또 미션 없어요? 저요 김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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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촬영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거 땅스콜 진짜 다들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차도 갈아입고 또 오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 차 스타트를 제일 끊습니다 이번 컨셉에서 사실 우리 캣치들이 처음 보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도 제가 허쉬 컷으로 컷을 하고 눈화장도 엄청 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랑이?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 미션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연희 언니 찍을 때 그리고 연희 언니가 촬영 안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촬영 중이거나 아니면 제가 의상을 체인지를 하거나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했는데 여기서 꼭 해야죠 아니 아까 윤기 언니가 찍는 것 같더라고요 다 봤어 우선 저희가 전 앨범이 플래시였잖아요 그리고 일본 앨범 도키도키 러브 곡을 한국 팬분들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 밝은 매력을 이번에 우리 한국 캣치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우리 캣치도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볼려나? 아 이거 너무 설레 이게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좀 멋있다는데 하고 이렇게 뒤에 말을 어? 고마워까지 했는데 너무 친하게 잘 되고 있었어가지고 성공 풀치킨 정도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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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사진이구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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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제가 양갈래를 많이 했을 법 했지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갈래를 함으로써 붐을 아주 귀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션 성공했어요. 저 배연이가 저 칭찬해줄 때 제가 심쿵했을 때 딱 포착했어요. 근데 카메라에 안 담겨서 아쉽다. 그렇죠. 그래도 사진은 잘 찍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1시 10분에 저는 미션 성공했습니다. 저를 미션으로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누구지? 저 이런 사람이 한 면도 없었어요. 저 같은 미션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한 면도 없었어요. 수윤이가 나를 해야 되는 사람의 미션. 글쎄요? 근데 그거였다면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네요. 수윤이 실패! 수윤이 실패! 수윤이 실패! 수윤이 실패! routine 수윤이 실패! 수윤이 실패! 3분간 preciso! 궁금하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 멤버들의 새로운 변신도 캐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뇨! 누군가의 날 제가 연연이한테 설레는 순간은 일할 때입니다. 연연이가 일할 때 프로다운 모습을 볼 때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한 번 담아볼게요.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나 미션 안 했다! 아직 성공 못 성공! 주련이 촬영할 때 몰래 가서 찍고 와야겠다. 또 메이크업 수장 받는 모습들 이런 거 찍을 수 없으니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찍어오겠습니다. 예뻐야 설레니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영상을 찍어야 돼요. 어때요? 어때요? 이 정도면 성공인가요? 파파라치 파파라치! 어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잘 찍었어. 또 연이랑 뿌잉! 야 왜 이렇게 나와? 언니 선지우기 나 사진 잘 찍는다고 자랑하고 있어. 진짜? 그거 보여줘. 리액션만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두 장이야? 잡아줄게요. 너무 잘 찍었어. 너무 위험하게 짓는데 괜찮아. 너무 잘 찍었지. 근데 솔직히 워! 근데 잘 찍었다! 진짜 잔다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찍어졌어요.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아까 두 장? 이거랑 너무 잘 찍었죠? 이거 인스타에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언니 그치? 언니! 인스타에 올라갈 거 같아! 무조건 올라가! 빠이빠이! 언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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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딱! 발레? 발레룩?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포인트고 이 리본이나 이런 그런 발레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반지들 너무 귀여워서 언니들 악세들도 진짜 귀엽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엄청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핑크 저희 로켓펀치 세 번째 싱글 앨범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저희 캐치들이 정말 좀 오래 또 기다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 로켓펀치가 꽉꽉 채워서 저희 에너지 가득 전해드리려고 또 준비해왔으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싱글 앨범도 저희 활동 함께 즐겨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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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보자고! Let's go! Zoom! BoomBO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